무더위 속 장마철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강원도 인지군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에서 한미유예연합 3국이 최초로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만 적국으로 상정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이 벌어지는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 KCTC는 세계 최고의 험악한 훈련시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한다는 미군은 처음에는 KCTC를 우습게 보았지만 한 번 참가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대대급 훈련을 참가시키더니 올해는 미 해병대까지 KCTC를 경험해야 한다며 이곳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2사단 한미연합 4단이와 1개 스트라이커 대대가 유예 1기 보병증대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 미군이 KCTC에 참가해 훈련하는 리얼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험악한 산속에서 총과 포턴소리가 들리면서 지옥과 같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대해 주 envol게 이길 바랍니다. 왜 저렇게 살아나야 하는지? 저희 fascinating. 이건들은 너무 힘을 감사드립니다. 넉넉히 많이 тех, 시청해 주시고요. 섭수하는 거에요. 아 이제 아 예 아 아 거긴 3 3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청 힘들었겠다 한국의 산악지형은 날씨를 조심해야 된다 전가의 전역자인데 그 감정 다시 떠오르네요 아프칸 플러스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산악지역이 완전 정글로 보이네요 30년 전 저의 군시전 훈련이 생각나면서 저런 환경에서 전투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집니다 한국산의 매운맛을 이제야 알겠느냐 이미 한국 KCTC에 대한 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호주군과 영국군도 실전 훈련을 해보기 위해 KCTC를 찾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일본 자의대도 한번 참가했다가 큰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 육상자의대에 위관급 장교 12명이 파견되어 훈련을 벌였습니다 육상자의대 소속 중위와 소위 등 12명은 정가의대대 12명의 대항군과 모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의대원들은 불과 30분만에 1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으로 전투불륜용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사시에 자의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이 바로 자의대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한반도 위사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중국군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면서 북한 위사시 중국의 계획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일명 병아리 계획을 세워놓고 북한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내려와 남포와 언선을 잇는 대동강 이북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체안을 유지하고 난민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목적은 대동강 이북을 차지해 동해안구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북한 지역의 절반을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위사시 병아리 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랴오닝성 천양에서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계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시키는 작전 도로까지 건설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중국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위사시 중국의 계획이 어이가 없다며 한미연합의 전력뿐만 아니라 한국 제7기동군단만으로도 중국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은 명실상부 동아시아 최고의 기갑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제7기동군단은 독일, 영국, 프랑스군의 탱크를 합친 것만큼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전력까지 압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7기동군단에 대해서 혁명에 가까운 업그레이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7기동군단의 디절로 이뤄진 전차와 장갑차들을 수서 전기차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수서로 연료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전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당장 현재 보유한 900도가 넘는 전차를 모두 수서 동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수서드론, 수서전차와 수서장갑차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서충전 차량까지 군용으로 개발해 시간당 100kW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올 연말 수서동력 경전수 차량은 이미 15문형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료를 수서로 바꾸려는 이유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발전 효율을 가지고 있고 차체가 가벼워져서 더 빨리 더 많은 거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소 과정 없이 적외선 탐지를 피할 수 있고 소음 및 매원이 없다 보니 기도비닉 전술을 구사하는데 매우 유리해 적진으로 침투할 때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기동성이 굉장한 기동군단인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제7기동군단은 원래 전쟁이라면 전우자고 안살피고 북진만 하도록 만든 부대로 이미 K2전차와 K9안자주포의 기동력과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수서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그 파괴력은 무시무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7기동군단은 그냥 북쪽까지만 진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북경까지도 밀고 들어간다는 극단의 전략까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가 바로 한국의 제7기동군단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북부정부에는 17만명의 병력이 있고 만만치 않은 육군전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대항진출의 꿈 때문에 해군에 올인하느라 육군전력은 한국과 서방세계에 비해 질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경험체에서도 많이 밀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의 K2전차와 K9안자주포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게도 수출된다는 소식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텐센트에는 한국의 속도를 보라며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K2전차 1000대를 계약한 후 지난 3월 18대가 인도되어 총 46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군수산업 굉장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육상해상 공중에 있는 훈련기 전차 포병 호염 등이 중국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기술을 흡수해 나토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뛰어나다 중국의 군사산업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텐센트에는 북유럽의 한류가 뜬다 대한민국 K2전차가 노래의 서론을 질주했다 라는 제목으로 노르웨에서 K2전차가 테스트를 받는 놀라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기사와 사진을 보고 중국인들은 이때 우리는 중국의 첨단전차를 과시해야 한다 유럽에서 중국의 99식 전차를 보여달라고 하냐 현재 한국은 서양 진영에서 연간 100대에서 200대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위란 국가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생산력이 왜 중요한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군이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댄 이른바 거북전차가 공개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차가 공격받아 파괴되고 부족해지자 기이한 모습의 전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푸틴은 전쟁 이후 새로운 전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 구소련 전차를 개조해서 투입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이 벌어지면 현재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도 대단하지만 기술적으로 진화시키며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 또한 무시무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전차와 자주포를 빠르게 생산해 납품하는 기사를 보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국력보다 훨씬 강하다 전쟁에서 연간 수만대 전차를 생산해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해낼 것이다 KCTC 나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 인재에 있는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 KCTC에서 훈련 중인 한 주한미군이 며칠 전 한국의 전가부대 6명을 잡았다고 좋아하더니 3위로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에서 한국군에게 받은 중요한 문자에 감탄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미 UAE 3국이 최초로 연합 KCTC 훈련을 치렀습니다 7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 동안 펼쳐진 훈련에서 험악한 지연과 더불어 무덥고 습한 한국의 장마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 육군의 첨단 과학과 전투훈련 장비를 활용한 6보병사단 소산저던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 대대 UAE 보병중대가 하나가 돼 거친 산세를 누비며 훈련했습니다 지난 16일 미군은 악명높은 전갈부대를 상대로 엄청난 전가를 올렸습니다 5층 규모 건물에 미 스트라이커 대대 장병들이 매수원 기세로 진입했고 이들은 1층 격실에 숨어든 대안군 전갈부대를 모두 소탕했고 수신호를 받은 초산여단 장병들이 2층으로 뛰어올라가 적을 경멸했습니다 현장에서 적이 총성이 올리자 나무와 돌 뒤에 교차 은폐한 연합팀은 망설임 없이 수십 발의 사격을 퍼부으며 대안군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전층에 포진한 적을 물 흐르듯 교차해가며 제압한 뒤 다시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미군의 활약은 계속되었는데 미군 데이비스는 자신이 무려 6명의 전갈부대원을 잡았다며 18일에는 자랑스럽게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KCTC에서 미군이랑 싸워본 전 전갈부대 대원들은 미군은 차원이 달랐다며 1인 1야시경이라 밤에 싸우면 이기기가 힘들고 소대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는 지정사수가 3,4명씩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인비행기로 적군을 발견하면 1분 만에 곡사포탄부터 박격포탄까지 거의 일대를 초타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미 UA 연합훈련에서 미군은 전갈부대의 명성을 아장내기로 작심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거의 패배한 적 없는 대안군 전갈부대의 명성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3위로 미군 데이비스는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면서 3일간의 방화작전에서 자신들의 부대가 전멸당했다고 털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귀신같은 전갈부대 행각을 폭로하며 털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미군 데이비스가 올린 실감나는 훈련 영상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자 요, we just got out here, man how you feeling, ma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t was great, man you know what I'm saying? first day how y'all feeling, man? how y'all feeling, bruh? man, it's gonna be a time we gonna have some time you know, good time out here you know what I'm saying? out here in the forest, nigga we out here out here in the jungle, nigga shit what you show y'all this is? what's up, jang? how you feeling, man? um, can't wait to get out of here already? we just got here I know I feel you how you feeling, man? I'm trying to go home I hate this place see, this is the last student event so fuck are we here I still have my ass you know what I'm saying? how you feeling, mercy? it's humid it's humid out here it is, fuck man and they're crying I don't know this view is dope oh shit this heavy ass fucking game on so I'm on shit, bro beautiful, bro you know what I'm saying? this shit be sucking but this once in a lifetime shit we ain't never coming back to Korea again so I ain't finna be over here bitching and complaining I'm gonna embrace this shit vlog this shit memories look back on you know what I'm saying? word I don't think it's gonna get better than this I can't take a no view I got something to say to your camera hell yeah talk to him I'm a down south nigga y'all know that, right? talk to him he's from up north you gotta say this shit Big Crick better than Jay-Z ah shit better lyricist than Nas damn got a better flow than 50 who, Big Crick? Big Crick basically how it works we got sensors attached to our helmets sensors attached to our chest back, shoulders when you shoot the rounds you know it activates f***ing laser and the laser when you point it at the South Koreans sensors we end up hitting the head shoulders chest or back and they have a something I can't take off my equipment right now f***ing f***ing monitor little smaller monitor thing that'll tell you it'll start flashing red you're dead you're dead because when I point this bitch and I shoot it and then the f***ing recoil you activate the f***ing laser and the laser's already f***ing zeroed to my f***ing CCO and when it hit that motherf***er in whatever one of them spots then he automatically dead and then boom that's how that shit this shit fake fun it just came and ramped that guy's shit they killed three of ours it's like four of us left they about to come back it came at night time it was pitch black couldn't see shit and now we're trying to figure it the f*** out I'm gonna keep y'all f***ing updated shit pretty fun though this the hill that they f***ing came up it's they trained too so they know what the f*** they doing it was f***ing like four in the morning pitch f***ing black they don't even got no night vision the motherf***ers got up this motherf***er like 20 deep alright bro but back to the sensor shit so when I'm shooting and y'all see me shooting y'all not gonna see a red beam it's just some shit that you don't see but that you know what I'm saying that when we zeroed this shit it's already automatically on every time the shit f***ing fires and you just can't see this shit yeah they coming in deep bro I was shooting this dude bro from behind that f***ing tree somebody f***ing we was supposed to run that way what we did was we stayed in this b***h and somebody came over the top and just started letting off over the top of us they beat us f*** now it's just my squad leader left they f***ing deep in this b***h oh my god they f***ing they did we dead god f***ing there's more there's more that hurt? oh we would've been done yo yo nah oh my nah oh my god f***ing yeah we would've got cooked anyway bro there's too many of them this way bro popped over here to go grab his f***ing weapon telling me they shooting so I immediately ducked off right here and I was popping up shooting at this n***a we was having a shootout and then this motherf***er my dumb ass stayed in the f***ing hole now that I think about it we should've popped out went over that way went to go f***ing to my sergeant because we got like three other motherf***ers alive I think they dead now too and um this motherf***er I ain't know how deep they was so this motherf***er came from up this way start shooting down and the motherf***er the hole killed both of us I feel it way I feel that we gonna get back though this ain't the last round we got a second round coming up and I'ma try to get some good footage for that but when the s*** happened I ain't had my f***ing s*** on so I turned the f***ing camcoder on but I forgot to press f***ing record when I'm having a shootout bruh I'm heated about that so f***ing this ain't the last jump that's what it look like oh you dead? what happened? he shot me like right here and I like grabbed his rifle and I oh f***ing pushed him in the f***ing bush and dude was like w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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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ing he shot you in the hand? nah he shot me like right here in the face what the f***ing and nobody was dropping what? yeah I was mad as f***ing I was having a shootout cause always sitting right here I was having a shootout with the dude by the f***ing tree they was coming from this way like 30 seconds he said well he's dead oh he can't say nothing oh yeah that's true is everybody dead now? yeah everybody's dead I hopeful tune came through bruh I was recording that s*** it was like literally 30 of them coming they only came out they only came out they only came out 이거 타락 This is... 대신 맞아, $& $& $& $& $& $& ! This thing don't want to close eithe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ike 콜라 하하하하 감시켜와 typical 이정도전을 던지지 못한거야 하하하하 유이건트러 그런거 같아 2nd degree burns 하하하하 지퍼를 업어 예 극한 후에 아냐 나 아잇 아잇 영 아잇 나 나 히엇 봄 하나 저 바라 it 이 기 아냐 아잇 사랑 아잇 low Form 이 아잇 첫 이 영상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거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거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조금씩 더 많이 삭제할 것 같네요 이 영상이 시작되는거죠 뭐? 그리고 이 영상이 담배가 삭제하는거죠 보일려 그럼, 인기가 있어야돼 아.. 뭐..? 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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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알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시위도 가져다 와요 그래서 이것과 측정 그런 편 음악 라는 라면 라면 lying 1 이번 KCTC에서 미군에 의해 훈련 과정과 경험담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과학화 훈련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가부대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강케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지형에 혹독한 날씨가 있는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서 훈련해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최초로 한국 예비군이 훈련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육군동원전력사랑부에야 52동원지원단 비상군 예비군 21명이 시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 최근 KCTC에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한국은 점점 현역이 부족해 예비군의 전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미군도와서 깨지고 한다는 험악한 훈련장에서 한국 예비군이 훈련 받는 모습을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현역이 55만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예비군이 총 275만명으로 전쟁이 나면 병력이 수백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위력은 과거 LA폭통 때 보여진 바 있었는데 KCTC에서 훈련 받은 한국 예비군은 앞으로 굉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썰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